이거 빻데리 마지막 구역이 4마리 나오던데? 빻데리 마셨던지 다 하셨네요 빻데리 마셨네요 지금은 사용수수로 개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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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 세계관에서는 개머리를 사용수로 누룡이 되는게 아닐까? 그치만 그렇지 나무도 머리가 없는걸? 여기 한 580m라고 해서 2km 내려온 것 같은데 이 맵이 거대 스트라이커가 많아서 아마 많이 해야 될거에요 스트레스를? 안 그러면 거대를 다 떼겨줘 봐야 되는데 연구하기 싫은데 네 네 네 네 깜짝이야 네 깜짝이야 저거 뭐지? 셀? 셀? 나오지? 좌싱이 너무 빨라여 이거 다 붙이다 일단 이것을 잡혀냅시다 네 붙여먹을게요 아 이거 거의 많다 이맵 이 맵은 거인 투성이에요 당연히 패치 전에도 거인만 많던 맵인데 그게 B에 있었을걸요? 네 B자고 그래서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다시x2 죽었어 죽었어 이거 왼쪽에 한마리 있어요 정면에 두마리 여기 스트라이커 뒤에도 한마리 있어요 잠깐만 저것도 스트라이커가 저것도 스트라이커가 저것도 스트라이커네 빅스 어떻게 할까요? 위험거부터 할 거 당장 세이파스 스티이파스 아 짱기 여기 밑에 있대요 아 저기 있대요 일단 안 잡을 거죠? 이거 스트라이크 작은 거 잡고 뒤에 있는 거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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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줄 몰랐는데 크래비인데 이렇게 끌게요 오우! 안! 안! 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래서 생각보다 피해가 없었네 어 있을 줄 몰랐는데 어떻게 바로 이곳은 엄청나요 여기 사운드 들렸는데 거의 이 위에 있네 사다리 위쪽에 다 죽을때 제거 달린 느낌 슬리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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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문 앞에 바로 하나 있어요. 여기 계단 위에 계단. 여기 스트라이크인 거 같은데요? 저희 매미님이랑 있는 계단 위쪽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전체는 없죠? 네. 이거 하나. 이거 꺼지느라 짜증해요. 짜증. 쏘자. 잡았어 잡았어. 엠페론님 앞쪽에 하나 있어요. 여기 밑에 쪽에. 315방에. 저거 스트라이크 같은데 저것도. 그래도 이거 근처에 하나에요. 여기 스트라이크. 이거 꺼지느라. 조정할게요. 땡땡. 이 방에는 없어요 이제. 여기 옆방에는 꽤 많은데요? 여기 적극을. 잘 gibt. 와ㅡ. 세수 핑 나오다. 세수. 12 00. 18 00. 캐쉬. 한 1. 캐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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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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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 발전기가 어딨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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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don't need to draw attention to ourselves 어휴 잘 잡으셨다 어휴 잘 잡으셨다 하나 발전기 아니에요? 굳었다 굳었다 하나 더 있어 발전기 끝내면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발전기 났습니다 어휴 잘 잡았다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저거 다크닌 드세요 이거 두개 다 어디가시나 다크닌 다크닌 풀 이거 다 드세요 슬퍼인데 지금 다크닌 다크닌 어디서 어디서 맞으셨네 여기로 오셔서 드시고 가시죠 필요없나 이제 마지막에 다크닌을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센트리랑 센트리가 7% 남으셨네 센트라서 세월이 별로일거에요 아예 없는거보다 좀 더 있는게 나와서 저도 메딕이 있거든요 저는 남겨놓을거에요 여러분들 중요한거 드리겠습니다 세수 오 오우 음 저 나발 아 앰페로님이 들으러 가셨네 너를 한 번 가수면 뺄 수 있구만 아 … 아 … 아 … 앞에 하나 있어요 오우 이 방향이 안 돼. 계단 위쪽에 하나 있어요. 오오. 오우 마안. 자기비 봐돋. 오우 마안. 문 안에 있습니다. 딸 개비가 엄청 많다. 딸 개비 후레쉬로 비추셔야 돼요. 네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딸 개비가 후레쉬로 비추고 나서 쫄그라들 때가 비활성화 상태인데 그때는 안 터져요. 오 뭐야. 후레쉬 비춰야 돼. 터지면 저렇게. 아악 하고 터져요. 아 이렇게. 아아. 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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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같아. 아니 왜 가. 이쁜lat. 이 방향이 안 돼. 아악. 아악. 변신 collaborative. 이 방향이 안 되네요. 이 방향이 안 돼. 아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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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건 안 돼 땡땡땡땡땡 따로 했나봐 왜 저거는 안 잡혔지? 자터 없어요 아 그러네 피가 조금 좋다 되게 %가 높으면은 그.. 체력이 계속 꺾이고 프라이터가 낮으면은 그나마 그만큼까지는 피가 안 까이거든요 아마 이쪽 문으로 가야 될걸 여기 지금 여기 문을 열어야 될걸 여기 센틀이 까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안에 애들 있는거죠? 어헝 근데 거기 안에도 있는데 이거를 하면은 여기 애들이 막 몰려와요 어떻게 문쪽 바라보게 문쪽 바라보게 여기는 막으시면 될 것 같고 센틀이 하나를 나머지 하나는 말아서 까시지 않을까 아 그 센틀이는 지금 그렇게 까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공에 여는거라서 바로 열리지는 않아요 어 이거 포부가 바뀐 것 같은데 나같은 것 같은데 되게 잘하시네 여기 또 센틀이 위에 뜨는 것도 나쁘잖아요 여기 하나가 총알이 없어 그냥 이거 하고 나서 여기 그걸로 막죠 그 폼으로 문 닫고 공격 그리고 이거 이거 짜개비는 못 부어주나요? 짜개비 안 부서지더라구요 그 비활성화가 총으로 쳐맞으면 비활성화가 되는데 그게 끝이래요 어 플래시로 이렇게 비활성화할 때까지는 안 터지는데 총으로 쏘거나 메디핑 남아요 세게 저도 저도 남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다시 터져요. 한 번 끄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거 하고 알람. 준비 된 것 같네. 여기 아까 그 글로우가 났는데 그쪽으로만요. 오 맨.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 콜라마. 이거 다시 해버렸어요. 네. 이게 여기 있는 게. 내가 아예. 왜 이렇게 안하고 있어요? 어떤 거? 네. 와아 젠쇄bag 이렇게 다시 활성화 돼가지고 쪼개지는 저게 롱라이트로는 좀 모래가 안 돼요 쪼개지는 지금 홍콩에 비 좀 채워줘야겠다 이거 안 채워드리고 센트리 회수해가지고 여기다가 해야돼 여기서 할게요 오 오 되게 네 잘 원하지 마세요 돌아가요 잘해가지고 잘해가지고 뛰치라 바로 뛰쳐줘야 돼 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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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 뛰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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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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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3 네 b1하고 b2까지는 트라이를 많이 해가지고 익숙한데 다른 명은 익숙하지 않아요 몇 번이나 깨셨어요? b1은 두 번 깼고 b2는 지금 이게 두 번째인데 음 트라이를 트라이를 좀 했죠 트라이를 아 아 두은 게 있으니까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트래커 이게 트래커가 의미가 아니다 근데 여기 시폼을 빼고 마인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해봐요 일단 10시 폼합시다 10시 폼합시다 10시 폼하고 잠깐 총만 바꿀게요 네 Chris DMR을 못쓰겠다 또 조금로 2 2 3 2 3 4 2 4 4 5 짜게리 모르시는 분은 아직 여기 안 가보신 분이에요? 혹시 아까? 여기가 스키스가 많거든요? 여기가 뭐가 많아 아까 그 짜게리가 하면 가면도가 올라가 있는데 그 가스가 이제 핀가스 있는데로 들어가면 아예 속가스라고 그래가지고 게이지가 계속 차거든요? 가스 안에 들어가면 안되는데 스키스로 제거가 가능한데 그게 시간지라도 사라져가지고 좀 더 있어야지 근데 거기를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센서... 센설틴 때 제가 오래만 안 준비하네 근데 오래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폭을 찾으면은 웬만하면은 잘 쓰는데 아, 이 슬리퍼스 랭담소스 여기 힐팩 두 개짜리 네, 잡아 놓을게요 여기... 대여섯 마리 있어요 이거 안에만 아, 놀라봤네 아, 잘 잡으시네 두 마리 두 마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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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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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은 3형호 같은데 콩콩이 앞에 두 마리 왼쪽에 세 마리 세 마리 앞에는 세 마리 뭉치고 왼쪽에 두 마리 뭉치고 여기에서 하나 이게 허공에 휘두르는 거는 하나는 뭐지? 네, 허공에 휘두르는 거는 안 돼, 그 땅에 찍으면은 주변에 있음 돼, 그 안 돼, 그 에어컨 아아 어.... 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여기 있음 여기 올라가 여기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가스... 여기 밑에. 여기 들어가면은 가스 쌓여요. 가스? 아아... 간럼도가 쌓여요, 여기. 아, 언젠가... 근데 여기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거 여기 알람문을 나중에 활성화를 해야 돼요, 키를 먹고 오면은. 키를 먹고 오면은 저기 알람문을 활성화해야 돼가지고 가스가 쌓여요. 이 분 앞에 두 마리 한 명이 돼서요. 여기는 이 두 마리로 그치 이런. 여긴 한 명은, 여기가... 키톡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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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안에 좌알락이 많은데요 으흠 으 으 으 으 아 으 아 이렇게 깔고 문 바라보기 깔는데죠 으 으 으 으 으 이게 등에 등 맞으면 추 데미지 써가지고 그거를 잘 써야 된대 네? 뭐 어떤거 맞으는데요? 등에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서 보통 애들이 문을 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센트리를 뒤에 둬야 되는데 응 응 이거 뺏고 있어요 게임 어이 꾸여 꾸여 아 어이거 부캐스토레스는 없으면 좋겠는데 그쪽으로 만듭니다 에에에에에에에에 굴라이굴 굴라이굴 여기 문 뒤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뭉쳐있는데 여기 스트라이커도 있거든요 커다란 거 끝 쪽에 저기 30방향 30방향 오른쪽 오른쪽 끝도 있어요 그냥 여기 망치로 잡을 수 있는 거 빠르게 잡고 총으로 잡읍시다 이제 빠져야 될 거 같은데 스트라이커 있어서 뭐랬지 아 대략 위에 있어가지고 스트라이커인 줄 알았나 보다 루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스트라이커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서있어가지고 엔퍼런이 이거 드세요 술 술 술 리소스 락커 다 드세요 다 드세요 셰카우 쪽에 밑에 4마를 뭉쳐있어요 슬리퍼도 슬리퍼 2쪽으로 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봐봐야 할거같아. 어 움직였어. 이게 무료구나 무료. 위로 빠져 위로 빠져. 계단이 빠져. 킬 좀 찍고 있는 소리. 뒤로도 온다 뒤로도. 뒤로도 잔적하네. 자기가 막아야지. 다 잡았어요. 그래도 피해 적왔네요. 다 잡았어요. 야 게임 좀 잘하시네요. 오오오오오. 멋있는거 같네. 여기 뒤에 안보여요. 없어여. 너무 보이는데. 리소스 박스. 아 맞다. 아 맞다. 노오오오. 저 폭주. 저 폭주. 하나 드시는 것 같아요. 총알 하나 드릴게요. 여기 아몬 두 개 있어요. 일단 이거 드세요. 가지고 계시고. 여기 아무것도 챙겨가실 수 있는 분? 저기 메디팩 있어가지고 아 그럼 제가 먹을게요 조금 멀리에 한 4,5마리 뭉쳐있어요 이 앞방에 바로 뭉쳐있네 여기 뭉쳐있어요 문 앞에 왼쪽에 위에 있는데 오우야 사징하고 한 번에 잡으실게 그중에 놓고 사징 사라지 사라지 여기 아무소스 로커가 있어요 아무소스 로커 아무소스 로커가 있어요 아무소스 로커가 zwak sold 윽 dádru 윽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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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페러님 여기 잠깐만요 여기 없어요 아 그냥 한 개도 어떻게 됐어 짜고 이렇게 챙기고 어 챙겨야겠다 여기 키 챙겼죠 여기 키 챙겼죠 그러면 폭우 잘 챙겼네 여기 메디캡도 있고 여기 어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그럼 3개짜리 씁시다 일단 달아뜨릴게요 오케이 저 큰일 하나 드릴게요 네 쐈어요 그저 되게 많이 가봤고 쐈 아 아 아 디지드 발견 못된거 아니야 이 톱스펙 두고 이따가 써야겠다 이거.. 이거 피시방이세요? 이 톱스펙은? 이 톱스펙은? 167.. 좋은 것만 에이 이 톱스펙은? 하나 뺄게요 다가요? 이쪽도 또 와서 여기를 하나 여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져갈게요 그럼 은근 가까운 쪽으로 많이 와가지고 어디요? 셀팀 자 돌아가 됐어요 이 톱스펙은? 이 톱스펙은? 이 톱스펙은? 이 톱스펙은? 누가 먹었죠? 우리가 먹을 키를 다른 키를 먹고 갔나봐 164존에 가야돼요 아하 김치꾼 먹고 있었네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네 여기 세개 나를 키를 키를 저기가 두개 먹은 것 같은데? 딱 깔아먹었잖아요 블루키 화이트 화이트 장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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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길 쭉 뭐가 되게 위에 있다 어 이제 피닝탐 뭐 계신지 어 왠지 하하 하아... 다리가 짧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낙하 데미지 받는... 그게 되게 낫더라고요 네 맞아요 걸어다니면서 떨어지면 그나마 괜찮은데 뛰어당기면서 떨어지면 확 확 깨어피가... 여기 들고 가다가... 도망가는 건가? 노노노노노 여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받아요 노노노노노 거기 들어가면 안돼GO기 님이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vo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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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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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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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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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퍼스 인쇼 빌gs асть ά踐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 kalija 잠이 봤을 때 뒤和 Cert 찌리 다음 step 눈 unknowns 놀 SAND 왜 거뒀냐 이ete 항상 도망간다 혹시 찾았어요 이걸 아는데요 뱀페라님 잠깐만요 이렇게 ㅋㅋㅋ 네 뱀페라님 잡아라님 바닥에 버리지 마세요 에이 다가서 다른 후 에이 다가서 아 마찬가지 대박이 쯔위 쪽에 하나 있어요 아 여기 앞에구나 엠페라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스트라이커다 스트라이커 엠페라님 쪽으로 와줘야 돼 거기다가 멈추 마을스 이거 메밀님만 이거 푹 굴리면 될 것 같은데? 메밀님 머리에 계시지? 그거 맨 위에 있어 암호 꼬키님 여기로 꼬키님 꼬키님 암호 하나만 드세요 잠깐만요 식품 이미 있습니다 껴도 있어요 어 힐팩 갑시다 어? 팩 남는 거 없나요 혹시? 일만한 거 없나요? 저도 없어서 세습 들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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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섬서 스토리스 서서 스토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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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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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마지막! 지금 끌어도 되죠 어디야? 여기 밑으로도 있네 네 네 이 문도 나오기는 나와요 알고 계세요 지금 핑 찍는데 여기도 나오긴 해요 여기는 근데 못 막아니까 지금 여기는 시폼 하나만 던져도 계란을 끼던데 네 지압팡이 쥬어 위주의! 어... 랩트! 어... 랩트를... 랩트!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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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을 해봐 오우, 3-3 is so... 안 낯이 없게 이곳에... 아, 내 대로 다 낯을 수 있겠어 네네 여기에서 뚫든다 에스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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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이 밀려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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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문 앞에 세 발이 있어요 앞에 두 발이 옆자면 여기 앞에 하나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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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앞에 하나 있어요 하나 아.. 앞쪽으로 하나 진행하면 또 하나 있어요 아.. 사다리 위쪽에.. 아.. 여기.. 여기.. 아.. 사다리 위쪽에 하나.. 아.. 아니네.. 이쪽이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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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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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가 MU! A반님 부쌎에 아아... 아아... 아아아아... 이 됐어 이고.... 으아.. 아아... 으아... 안개에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죽었나 보네 작가님 이거 디톡스 꽃핀님도 드릴게요 피 가나오겠어요 예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방에는 하나 있는데 여기 깨스 안해 여기 깨스 안해 여기 사라인 등 거 하나인 거 같아 잘 못해 오우 여기 사라인 등 거 하나인 거 같아 잘 못해 아이아 이방왕 클리어 씹고 마다 먹었습니다 아흠 아흠 여기다 씹범이요 내가 벌어들었는데 코드 이거 뭐 계속 치고 있어야 되나요 혹시? 전작이 D1처럼 그런건가? 제가 나이가 모릅니다.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숫자 좀 불러주시겠어요? 안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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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